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전기 사용, 일회용품 사용 등 사람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해 점점 힘을 잃어가는 지구 그런 지구를 위해 비엔날레는 탄소중립을 잘 실천하고 있을까요? 먼저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직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를 탔을 때 발생하는 매연도 탄소 배출의 큰 원인인데 직접 페달을 굴려 움직이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시더라고요. 물을 마실 때 종이컵이 아닌 각자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사용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서 화분도 기르셨는데요. 어떤 공간에 화분을 두는 것은 공기정화의 목적으로 좋습니다. 이런 환경 관련 책자나 정보 제공서를 읽는 것도 우리가 환경을 지키는 것에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회의할 때 직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회의 관련 내용을 종이가 아닌 디지털로 접함으로써 종이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비엔날레 포스터를 새로운 액자를 구매하는 것이 아닌 안쓰는 액자를 활용해 예쁘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더하여 재단에 재고가 된 머그컵에 재단 로고를 입혀 아트 상품으로 탄생한 머그컵들입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현수막을 제작하는 직원도 볼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제작함에 있어 업체에 맡기거나 하면 불필요한 소재가 사용되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직접 제작함으로써 불필요한 것들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을 법한 이면지 사용! 비엔날레 사무실에서도 실천하고 있었는데요. 안쓰는 종이에 이면지 활용이라는 스탬프를 찍어 이면지임을 표시해서 프린트 시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조명을 전부 소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을 때 조명을 전부 소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엔날레는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방법으로는 다양한 것들이 많고 모두 실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이랍니다. 점점 심해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극심한 기후변화, 잦은 자연재해, 더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 빙하, 함께 사는 지구인 만큼 우리 모두 잘 버리고 잘 분리하며 탄소중립을 실천해봐요.